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갓구지 안에 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과도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오.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이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리미녀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여.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이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여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리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애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급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애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여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성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성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성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성량할 것이요. 그가 부여하게 되면 스스로 성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성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성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삿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성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 후에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 규례는 매 7년째마다 농작물을 파종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보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희년은 7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 해에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동시에 남에게서 샀던 토지와 가옥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동족 가운데서 빛 때문에 종이 되었던 형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이렇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도 우리 가족들이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안식년에 들어가기 한 해 전인 여섯째 해 그 해에도 먹고 안식년에도 먹고 그 다음 해에도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을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3년치 수확을 한 번에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확을 먹으면서 농사 짓지 않고 편안히 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은 이미 주셨으니까 들이나 밭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들은 이웃들과 기분 좋게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치 수확을 미리 주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마다 토지나 가옥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 같고 실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그 말씀을 실행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고 팔 때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해를 계산해서 그 값을 매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오.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예를 들어서 일정한 넓이의 밭을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만원이라면 희년이 40년 남았을 때는 40만원 20년 남았을 때는 20만원만 주고 그 밭을 사고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팔 때나 종을 사고 팔 때나 가격의 기준은 항상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가격만 주고 사고 팔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희년이 왔을 때 밭이나 가옥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시고 어디 이거 한번 통과해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의 주인이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통하여 얻기를 원하셨던 딱 한 가지 바람이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42절 5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받기를 원하셨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고 그저 한 해를 푹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마련해 줄게. 너희는 그저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 그거 누리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고백만 해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운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식년과 희년이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 안에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오랫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역대야 36장 21절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아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유다의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그동안 그 땅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한 번에 다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적어도 그 땅에서 490년 동안은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예레미아 34장과 같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안식년 규례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일곱 안식년 후에 찾아오는 희년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을 때 그들이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면 이 규례를 안 지키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받을 복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 그저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순종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도 순종 하나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왕로를 타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은데 남편이 어때서? 아내가 어때서? 자녀가 어떻게 해서?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왕로를 타고 내가 스스로 주인으로 타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주인으로 타고 왕로를 타며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가요? 삶의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관계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왕로를 타며 살았던 결과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18절,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안전,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 안전이고 평안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를 못하고 사니까 그들의 나라에 늘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를 못하고 사니까 우리의 삶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땅 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1차 중동전쟁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도 하죠. 그 전쟁은 1949년 3월 10일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위에서 본격적으로 나라로서의 구색을 갖춰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1951년에 이제 막 새롭게 세워진 신생 국가와 다름없었던 이스라엘이 한창 국토를 개발하고 정비해야 할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년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이제 막 자리 잡은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국토를 개발하고 하루라도 빨리 식량을 공급할 것을 안정화시켜야 할 그 상황에 안식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나라도 없이 국토도 없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서럽게 살아야 했던 이유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최소한의 정비를 마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들이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국가를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안식년을 선포했던 거죠. 이전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슈미타라고 하는 안식년 기간을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그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동일한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잘못 제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매일이 안식년이오 매일이 희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임을 매일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이 삶을 끝내게 하소서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사는 이 미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끝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는 자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인데 주의 보혈로 사신 주님의 종인데 우리가 주님의 종 되심을 부인하고 주님의 종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셨음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날마다 삶으로는 내가 내 주인입니다. 나는 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미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오늘 주님 앞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인생 이제는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는 인생이 오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사는 그런 미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매일을 안식령과 희년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매일마다 이곳을 고백하며 살겠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왕 되시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리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18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매 순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므로 삶의 곳곳마다 일어나는 전쟁을 끝내게 하소서 하늘의 평안과 안전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관계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과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과 안전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일어났던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불화가 그치고 모든 어려움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전과 평안이 각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들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옮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끝나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끝나고 오늘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붙잡힘 받을 때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대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